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성 다 카미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산 대축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큰 무한한 영광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팀 공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, 수, 형 수, 수, Co 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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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선 선 타요 선 선 선 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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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